아하핳 아유 재밌다 우리 맞아요 뮤직뱅크 3이었어요 맞아요 뮤직뱅크 3이었어요 맞아 뮤직뱅 3이 우리 진짜 처음에 리허설할 때 3 이렇게 떠있는거 보고 아 우리 순서가 뒤에서 세번째여서 3이 붙어져 있나보다 아니 제가 먼저 발견했잖아요 아 그거 3이란데? 사연이 했더니 다들 다들 맞아 그래서 우리 그때 옆에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건 우리 아마 순서가 뒤에서 세번째인거 아닐까? 진짜 우리 그때 본방 봤잖아요 집에서 대기하다가 대기하면서 보고 어 진짜 3이? 3이라구요? 허? 아아 단독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룰렛 감사합니다 룰렛 우리 룰렛 덕분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룰렛 고마워 룰렛 재고 러빈 스페이스 룰렛 스페이스 리에아 리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.